네. 제주도 공항 확충 지원 과장 등 제주도 관계 공무원들 몇 명이 가서 내용을 보고 왔는데요. 관련 자료 복사 등은 국토부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보고 가기만 해라. 이거 400페이지 가까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공무원들이 3시간 가까이 이 용역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네. 3시간 동안 봐서 400페이지에 가까운 보고서 내용을 보려면 우영호 변호사 정도는 가줘야지 다 기억을 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오영훈 지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수차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국토부가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자님 취재한 내용으로는 제주도도 좀 미적거리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공항 작전명 도민몰레입니다. 영화 제목 같습니다. 제2공항 관련된 내용인데 작전명 도민몰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2공항 이슈가 지금 국토부발로 해서 재차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안용역을 최근 보고서를 최근 제주도에 열람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게 지난 8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안용역 내용을 열람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좀 공개하라 공개하라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직 안 끝났다 하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이게 뭐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더니 제주도에 열람은 시킨 모양이고요. 그런데 열람만 하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내용 공개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 나오고 있고요. 자료 내용 복사도 안 되었고 눈으로만 보고 가라는 거죠. 메모 정본은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제2공항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데요. 제주도민들은 그 내용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이 공항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주도를 대하는 국토부의 방식 뭐랄까 이거 좀 참 찬밥 신세랄까 그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2공항 제주 제2공항인데 제주도가 찬밥 신세다. 네. 제주도 공항 확충 지원 과장 등 제주도 관계 공무원들 몇 명이 가서 내용을 보고 왔는데요. 네. 관련 자료 복사 등은 국토부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 그냥 여기서 보고 가기만 해라. 이거 400페이지 가까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공무원들이 3시간 가까이 이 용역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데요. 400페이지다라는 그 보고서 내용을 모두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전문적인 내용도 계속 담겨 있다 보니까 이걸 또 기억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겠죠. 3시간 동안 봐서 400페이지에 가까운 보고서 내용을 보려면 우영우 변호사 정도는 가져야지 그거 다 기억을 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사진 기억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주에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제주도에서도 잘 알아야지 뭘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그 중론들이 있었는데 네.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3시간가량 열람토록 하면서도 비공개로 해달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한 번 도민들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그런 지적 나오고 있고요. 특히 국토부가 이번 보안 용역을 통해서 철새도래지 대체서식지 조선계획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었거든요. 이게 전에 문제가 됐었고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 바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 보고서가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 충돌을 예방하려면 제2공항 인근 철새도래지 훼손이 불가피하고 철새도래지를 보존하려면 조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 이게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 중 하나거든요. 특히 또 안전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보안 용역을 통해서 제2공항으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곳에 철새 대체서식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냐를 떠나서 일단 그 비용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봤을 때는 그러면 8km 이상 떨어진 곳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한다면 예정이 없던 거니까 관련해서 토지나 해안 추가 수용이 불가피해지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서식지를 어디에 조성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지역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일이고 그러니 오영훈 도정도 이 문제를 제대로 들어봐야 할 부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제대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제2공항 할 때는 그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는 안 듣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려질 경우에 부동산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취지였었죠. 네. 오히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주민수용성 주민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그런 지적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또 심하게 부각이 됐고요. 오히려 지금 시간만 오래 끌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열람을 지금 공무원들이 가서 한 거잖아요. 제주도 공무원들이. 대체서식지 부지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혹시 얘기를 했습니까. 제주도 관계 공무원한테 직접 물어봤는데요. 보고 온 공무원요. 직접 얘기를 나눠봤는데 보고서의 양이 원체 많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페이지 달하니까요. 그러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이제 저한테 전했는데. 우영우 변호사국은 아니었군요. 네. 사실 이 말 그대로 믿기지는 않고요. 국토부가 열람 내용을 비공개 조건으로 제주도 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가서 발설을 못하게끔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직접 해요. 그러니 관련 내용들을 말하기 저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주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제2공항 갈등 원인으로 주민 소용성을 잘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또 지목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거 철새도래지 대체서식지 문제 하나입니다마는 이 관련해서도 지금 주변 마을 쪽에서는 이거 우리 마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겠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입니다. 제2공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체가 누구냐 그다음에 어디까지가 도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냐 계속 사랑설대가 좀 많았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제주도에 짓는 거니까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는 많이 나왔었죠. 네. 특히 민주주의 시대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흘러가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국토부가 제2공항 입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갈등이 그게 달하게 되니까 심지어 공식적인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제2공항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기도 했고요. 이거 공식적으로 치렀습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여론조사는 제2공항 반대가 우세한데 성산 그쪽 지역에서는 찬성이 높게 나왔으니 찬성적으로 주민수용성이 해결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바도 있고. 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 여론조사가 어쨌든 제2공항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조사 결과를 무릅쓰고 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용역 자료를 제주도 관련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열란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결정권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기자로서 어떤 중요한 자료들을 도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그런 기자로서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도민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 잘못하면 또 나중에 비행기 안 태워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기자님 말씀은 이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제주도와 관련된 문제는 제주 도민들에게는 당연히 좀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 내용을. 그런데 그걸 안 알려줘서 제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서럽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고. 내용이 그럼 결국 공개가 안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도중에 이걸 공개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주 공항 반대. 하시는 분들의 논리죠. 공개 검증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공개할까 안 할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민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 간을 조금 보고 있다. 간을 본다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설명이나 공개를. 네.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냥 바로 제주도를 패싱하고 환경부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게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국토부예요. 별다른 도민협의 없이 사업 절차를 강행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국토부 측에서 말은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제주도에서 보안 용역 내용을 보기를 원할 경우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런 식으로 또 말은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법적 근거를 또 알아보는 중이다. 그렇게 이제 원희룡 지사가 밝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영훈 제주도정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공개는 안 하면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제2공원과 관련해서 계속 갈등을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일들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잘 풀리지는 않고 있고 잘못하면 더 큰 갈등도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도민 큰 갈등이 일기 전에 제주도가 도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좀 이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 제주도와 협의를 먼저 해라. 환경부에 가기 전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제주도는 다소 미적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적거린다고요? 네네. 핵심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내용 공개 자체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주도가 보안 용역 자료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식인데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도가 살펴보고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런 목소리를 전하면서 공개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치 판단은 나중에 공개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자료의 사업 추진에 투명성의 목적을 두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이렇게 좀 드러난다. 그런 대목입니다. 핵심 관계자와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오해관입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공항확충지원과 관계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쪽 핵심 관계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자님 취재하신 내용대로라면은 제주도에서는 국토부와 환경부 쪽으로 좀 떠미는 모양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제주도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비유하자면 이거 뭐랄까요? 투명성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것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 못하는 걸로. 살짝 발빼고 있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의 최대 현안인데 도민들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제주 행정이 가야 할 길인지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수차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국토부가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자님 취재한 내용으로는 제주도도 좀 미적거리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만장굴에 묻힌 10억 원입니다. 만장굴. 우리가 아는 김영국 만장굴 얘기하시는 거. 네. 맞습니다. 거기에 10억 원 묻었습니까? 누가? 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만장굴에 누가 10억 원을 묻고 갔는데 이게 발견됐다. 그런 소식은 아니고요. 오히려 만장굴에 10억 원이란 큰 돈을 쏟아부은 어떤 사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장굴 미디어 아트 사업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리 그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 흔히 하는 말로 10억을 태웠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장굴과 관련된 사업에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었는데 만장굴 내부 벽면에 빔을 쏴서 빔 프로젝트로 만장굴의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아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디어 맵핑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세계자연유산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그러니까 검은오름 용왕 동굴계의 탄생을 지난 12일부터 만장굴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한 달 동안 이어갈 예정입니다. 건물 벽에 영상을 쏘듯이 만장굴 내부에 쏜 영상물을 관람객들이 보도록 하는 게 핵심인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하나의 어떤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네. 보통 건물에다가 많이 쏘는 방식이잖아요. 네. 건물에 쏘는 것은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고요. 그래요. 이게 야간 관광자원으로도 국내외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덕정에서도 저번에 한 번 했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굉장히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던데 이번 프로그램 설명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새로운 방식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덕정에서도 한 번 했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굴에서 진행한다는 거죠. 만장굴에서요. 네. 동굴에서. 네. 그렇다 보니 안전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아. 안전문제. 요즘 같은 때는 그 안전과 관련해서 더더욱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엇보다 좁은 굴 안에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음향 문제도 있습니다. 굴에서 음향이 어떤 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관람 인원을 한정에서 받고 있고요. 회차벌 관람 인원이 15명입니다. 하루에 총 8회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 한 달 동안 최대 3,600명 가량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만 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도 들어가니까.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문제 제기 목소리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굴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굴 내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지적 나왔고요. 굴 내부에 박쥐나 어떤 거미 등 그런 동굴에 사는 생명들이 있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악영향을. 그런 지적 나왔고. 또 음향으로 인해서 굴 내부 진동이 발생하고 굴 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왔고요. 음향 진동 같은 경우는 제주도 측에 따르면 이어폰을 끼도록 해서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관람객들이 다 이어폰을 끼게 됩니까? 네. 그런데 이런 사업 사실 제주도 내에서도 보면 전에도 추진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성산일출봉 벽면에 빔을 쏘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주체가 다릅니다. 만장굴 미디어아트 사업은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네. 세계자연유산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성산일출봉 미디어아트 사업은 주민 민간 단위에서 추진했었습니다. 네. 반대의 여론이 일면서 중단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역시 세계자연유산인 검은오름 숲에다가 밤에 빔을 쏘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네. 이건 세계자연유산본부가 추진했던 게 맞고요. 네. 검은오름에서 이 미디어아트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이 됐는데요. 선을 1위 주민들은 이 검은오름에다가 강력한 빔을 영사하는 것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주민들이 반대했고요. 강력하게 반대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사업 종료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장굴로 이어져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만장굴 미디어아트가 안전 부분에서는 이어폰으로 듣게 하고 인원을 제한하는 등 어느 정도 보완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보이던가요? 네. 사업의 효용성 측면인데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니 약 1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를 통해서 제주도가 국비 5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제주도 도비 5억 원가량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인원이 최대 3,600명에 불과하거든요. 많은 인원이 관람하지는 못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신청자 한 명당 27만 원 꼴에 27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소수의 인원만 즐길 수 있는 고비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누가 제주도 관계자가 들으면 편향된 시각의 기자가 단순 계산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단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이번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됩니까?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사업 진행 계열을 말씀드리자면 4개 업체에서 공모해서 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는데요. 문화재청의 국비 지원 조건이 장비 등 구입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장비 등을 대여 방식으로 프로젝터를 대여 방식으로 했던 거고요. 영구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군요. 한 달 사업이 한 달이거든요. 반납해야 됩니다. 다음은 영상 콘텐츠 문제인데 영상 콘텐츠는 제주도가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콘텐츠는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찍은 건 계속 보여줄 수 있다. 제주도가. 알겠습니다. 논란이 이렇게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게 변수가 되겠네요. 그게 변수인데요. 제주도 측에서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보도자료를 벌써 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 여론이 이렇기 때문인데 그런데 천연기념물이자 자연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인공적인 미를 더하는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계속 시민사회로부터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주도 당국이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자연과 문화유산만 잘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야간 관광자원 활성화 관련해서도 제가 이번에 휴어를 가봤는데 서울고궁 안압지 등 특히 좋아하는데요. 결국 나무와 전통적인 어떤 성벽들이었거든요. 그런 자원들 제주도에서도 잘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나가는 것이 인공적인 미를 발휘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가치판단의 영역인데 사실 효용성 부분에서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죠.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